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우소비 루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마르코 많이 쓰는 건가? 그래서 마르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치? 다음판에 마르코 써야겠다 지금 한 명 딜 쓸라고 이거 쓴 건데 아 뭐 배치 썼어야 되는데 불사보려 했네 이빨 뽑아가면서 해야겠다 에이스의 복수다 깜짝이야 에이스의 복수다 이 자시다 에이스의 복수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유노야 그래 고맙다 유노 파워 화이팅 할게 딜 엄청 들어간다 이거까네 이케의 복수다 에이스의 복수다 에이스의 복수다 아 아 아 아 뭐야 이 이 정사시겠는데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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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튕겨나가,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영상 편집해서 올려야지. 생고쿠 나오니까 되게 정상전쟁 같았어. 생고쿠가 나오니까 엄청 정상전쟁 같았어. 연출 좋네. 방금 연출 좋았고요. 20위 짜리다. 꽁치만났다. 꽁치. 개꿀. 곁치만났다. 질겜나가 사상 2천여. 이게 또 하면 욕심이 나지. 우리 꽁치만났어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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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장. 출발. 출발. 지금 계속. 어떻게 안 왔어. 상관없는 중.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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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딜 엄청 들어간다 야 딜 장난하게 들어가네 그냥 손만 뻗고 있는데 지금 왜 왜 죽지 나이스 갑니다 아 씨 나오자마자 죽었네 이거 가운데 못 봐있으면 질텐데 야 왜 이걸 나 혼자 상대하고 있냐 왜 아카이노한테 나밖에 없는거야 도와줘 아카이노 잡아야지 같이 잡아야지 어 딜 들어왔다 딜 들어왔어 딜 들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응시 고마워 뮤라니 뮤라니 bbs의 미라니 죄송하게 졸리다면서 토코다이 토코다이 오케이 아 씨 와 끝에 20개짜리가 기다리고 있네 와 이거 클리어 욕심 좀 난다 두번 케이와기 에이스 에이스 건 또 없니 에이스 건 끝났니 에이스 건 끝났니 아 보스 배틀 두번 승리하기 있지 세번 케이와기 그렇지 에이스 아직 있어 어 마르코코 아직 남았네 마르코코도 해야되네 일방송 일방송이 라재 개그인가요